민숙이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,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. 내 헌물, 내 음식인 화재물,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삶과 내게 바칠지니라. 또 그들에게 이르라.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재는 이러하니, 일련되고 흠없는 순냥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,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,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.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, 이는 신의 탄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재며,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의 4분의 1 흰을 드리되,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,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,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릴 것이니라. 안식일에는 일련되고 흠없는 순냥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,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.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,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냥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,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재를 드릴 것이며,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의 포도주 반 흰이요, 순냥 한 마리의 3분의 1 흰이요, 어린 양 한 마리의 4분의 1 흰이니,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,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수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. 첫째 달 열 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, 또 그 달 열 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,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,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,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순냥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재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,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,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, 순냥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, 어린 양 일곱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,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수 한 마리로 속죄대를 드리되, 아침에 번제곶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.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,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,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,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.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, 성회로 모일 것이요,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,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,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,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, 순냥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,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,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수 한 마리를 드리되,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. 아멘